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만 30대에서 40대는 유독 남성이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 40대 남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남성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중간계층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도출해야 될 시기고 가정에서는 육아하고 노후 계획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아무래도 회사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30, 40대 남성들의 고민거리가 늘면서 스트레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4배동의형 자료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지만 유독 30대와 40대는 달랐습니다. 30대와 40대 남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29%와 27%로 30대와 40대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2에서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생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고 남성은 60대가 여성은 50대가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우울감과 자신감 상실 경험률은 선진 29개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낮은 수준이지만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류환웅입니다.